지가 삼성전자 막내딸이라고 해갖고 사실이잖아 나 내가 이걸 어떻게 쫓겨댕기다 자극을 해갖고 잡바티를 놓고 아스바레티를 놓고 보니까 3대째 여장사야 그래갖고 2판 4판 개강 2만원만 더 주고 저녁에 얘 한 번 잡수셔 2만원에 받았다고? 아니 근데 2만원을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회장님 야 또 준다 야 야 너는 왜 3만원이 나오냐 얘 전화번호는 010-9980-1818이야 회장님 심심할 때 전화 안하시죠? 전화번호가 010-9980-1919번이여 어제 연락을 좀 주시면 내가 잘해줄게 거지가 되니까 발세는 좀 받고 지저분하라고 너희들한테 그런걸 해고 발자는 좁디다 왜 그러냐 했더니 세무소에서 세무조사가 안 나와 둘째는 어떤 놈이 보증서 달라는 새끼 없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있다 돈 꿔달라는 새끼 없더라고 등장 werde 많은 그리운 내 탈탈구랑 울음새 집을 흘러가고니 알록 가까이서 우리가 흘러가고 흘러 흘러 흘러가고 철새했다 이 사장의 백목이야 새해 집을 흘러가니 사판선이 안고만 자판선은 근육으로 전부 다가 acompa고 4개 집을 흘러가니 4개 집을 흘러가니 사판선은 나만히 없으며 단선이 신자가 되었다 5개 집이 흘러가니 5개 집을 흘러가니 5개 집을 흘러가니 10개의 deste 3개의 소망했고 6개 집이 흘러가니 야, 우리 형님 정말 무신 무신하네. 정말 무신 무신하네. 결혼을 더 부릅만 끄고 다닿다. 맞히거나, 잘 찍어. 오늘 신이 가게도, 여기서는 집을 흘러 들어가니 육관, 집안, 이대 인생, 인공, 당가, 일곱의 진입을 넘어가니 신구단장 공부공명 어머니 하고 계시죠 큰사람 배려 단척 박성희 신세가 왜 말이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 우리 국무 경제국 여러분 인생 찬양 닮고도 다 푸는 가물고 숨 그만 감아가서 첫째님 예수님 첫째님 모두 호세인의 가만히 여기는 이갑신가 우리 국무 경제국입니다 그는 내 생신 찬양 닮고도 박성희 다시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모습들 웃어다가 아침이 지나가고 저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